그 맥주를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도 많아지기도 하셨고 또 일반 맥주보다는 수제 맥주만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셨어요 그 말에는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시설투자나 자본이 있어야 했었는데 자기만의 맥주를 스토리를 잘 담아서 말하는 학생자들한테 잘 알려진 거예요 훌륭한 브랜드가 맥주 브랜드가 탄생할 거라 공장에서 일하려면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? 예를 들어서 기계적인 부분 아니면 미생물학적인 부분 아니면 식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 지식이나 갖고 있으면 일하면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내가 전공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배우고 공부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